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셋째가 100일 조금 지났을 때였거든요. 막내 아이랑 저랑 집에 있었는데 벨을 누르는 거예요. 남자가 두 분하고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압수수색 용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래요. 제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있는 걸 보더니 아니 이렇게 애도 있는 사람인 말이야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현직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전화 왔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혹시 변호사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죄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변호사는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자기는 정말 지은 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조사만 끝나면 집에 갈 거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로 전화 도와 못했잖아. 출소할 때까지. 남편 위모 씨는 당시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2005년 순경으로 시작해서 1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경찰 간부인 경위로 진급하고 닷새 뒤 갑작스럽게 검찰에 체포된 겁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던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위 형사가 가족들 곁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고 치아 8개가 빠졌습니다. 위 형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랜 망설임 끝에 위 형사가 PD 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서웠죠. 사실 지금도 무섭죠.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사실 무서워요. 검찰이라는 이 너무 큰 막강한 권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15년 동안 수사를 했던 제가 이렇게 진짜 힘 한 번 못 쓰고 정말 어떤 논리도 먹히지 않게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할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없을까 그 일이 일어난 건 4년 전 여름 당시 그는 관악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 마약 사범이 저한테 뇌물을 줬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제 정보원들한테 조금씩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의정부지검이다, 서울 남부지검이다, 수원지검이다 이런 데서 자꾸 그런 소문들이 질리니까 검거된 마약 사범들이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위 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했고 자신이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사실에 전화를 했고 조사받을 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 이튿날 관악경찰서에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피의자가 관내에서 유명한 애인데 개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탁 친 거예요. 수갑을 바로 채우더라고요. 영장 개시하고 피의자도 같이 피의자하고 빨리 가라고 이게 뭐 너무 황당하니까 내가하고 제일 가장 친했던 같이 생사고라 그랬던 내 조원이 수갑 차고 끌고 끌려갔는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 나갔죠. 이게 조치 무슨 상황인가. 체포 사유는 위 형사가 자신의 사건을 검색해 수사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출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검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런데도 체포영장이 발굴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과 12시간 만에 체포를 하라고 오셨더라고요. 검찰이 수사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으니 도망갈 것이다. 아니면 증거를 임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집에도 수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을 다 뒤지시더라고요. 컴퓨터 그리고 나머지 집안 수납장 같은 것까지 다 뒤지시고 남편은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경찰서로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뇌물을 받았고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가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바로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 직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긴급하게 체포된 위영사가 이송돼 간 곳은 수원지방검찰청 정정욱 검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조사를 받고 나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명장에 적혀있는 범죄 사실 자체가 진짜 무슨 소설 같은 얘기들이 적혀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명하고 나가면 된다. 야 이거 조사받고 나올 거야. 너무 순진했죠. 지금 생각하면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사람을 수각 채워서 형사를 수각 채워서 갔는데 공소장엔 생각지도 못했던 죄명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위영사가 마약사범에게 수차례의 뇌물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줬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 공소장을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쓰레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비리 경찰이란 근거는 마약사범들의 진술 그들의 말뿐이었습니다. 여기 진술 그 마약사범 진술 그 마약사범들이 증인이라고 내세운 다른 마약사범들의 진술 3명에서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고 하듯이 한 사람은 돈을 준 사람 한 사람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주는 걸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있어버리니까요. 저는 돈을 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뇌물을 받아버린 게 되는 거죠. 수원지검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36살 A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체포되고 사흘 뒤 위경위는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이 뉴스는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구속수 안에서 텔레비가 있어요. 제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비리 경찰이고 마약사범한테 향을 제공받고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강력반 형사 원하던 일이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보람도 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게 하소연을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먹여지지가 않고 그동안에 제가 싸웠던 것들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다는 거 그때는 진짜 뭐 진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남편이 워낙 일에 대한 열정이 많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 사람인데 정말 무너져서 안에서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게 가장 무섭고 현직 경찰이 마약사범에게 이런 혐의를 받게 된 걸까요? 위 경위를 비리경찰로 제보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에 위 형사가 사건을 맡아서 구속시켰던 마약사범 유 모 씨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경찰의 마약수사를 돕겠다면서 정보원을 자처했고 실제 위 형사는 그의 협조로 다른 마약사건들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마약사범 유 씨가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유 모 씨는 마약전과 산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3년 전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유 씨. 이번에도 실형을 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 효력도 상실될 위기였습니다. 당시 안양지청에 구속수검조에 있었던 유 씨는 수원지검의 제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약은 제보가 없으면 수사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선처를 해줘요. 제보를 많이 하면 검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제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가 돼서 다른 사람 수사했다고 그런 내용들을 양형자료로 내주시거든요. 검사가 내줘요. 그러면 그거가 형량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혼란의 도간인데 마약 관련 사범들이 제보를 진짜 제보도 있지만 가짜 제보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마약 사범들 사이에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제보를 사고 파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사건은 천만 원 구속까지 갈 사간은 오천만 원 해외에서 데려올 정도 되면 1억 이렇게 정해져서 피의자 중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걔랑 상관도 없는데 걔한테 자기 갖고 온 정보를 주고서 너 이거 말해서 공적 주소 받아서 형 깎아라 이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다 검증을 해야 돼요.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2016년 11월 수원지검에서 유 씨를 소환했습니다. 369호 정정욱 검사실이었습니다. 거기가 마약폼들 제보를 많이 받고 공적을 쌓아주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XXX 가서 제보를 합니다. 유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이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줬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금을 빌려줬다는 정모 씨는 그가 2013년경 구치소에서 알게 된 마약 사범입니다. 유 씨는 자신이 위 형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정 씨가 차 안에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 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 주는 걸 봤다던 3월 23일 정 씨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부산지검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줬다는 날짜는 그가 구속되기 전인 1월 25일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성립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돈을 준 이유 시간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고 그거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너 왜 진술을 번복하냐 진술 번복의 경위라든가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착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는 유 씨와 위영사의 휴대전화 위치가 2km 반경 내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위영사의 위치가 잡혔다는 그곳은 위영사의 집이었습니다. 둘이 만나려면 뭔가 전화통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6XXX 딱 한 번 전화를 하는데 그때의 위영사 기지국 조회를 보면 집에서부터 구로구에 있는 구로 이마트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적어도 기지국이 가까이 있었다는 거는 그 기지국 자료를 봤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했어도 아, 이게 둘의 거리가 몇 킬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었구나라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약사범들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고 둘 사이에도 엇갈렸습니다. 이 XXXX 진술은 파트너 형사랑 같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력팀으로 위영사가 전보된 게 그 이후라서 그 파트너 형사랑 같이 다닐 일이 없었고 사실은 줬던 돈에 대해서도 이 XXX는 5만 원권 40장을 청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XXX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100만 원권 다발을 3개 빌려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종부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고 유 씨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송파에 있다가 위경이의 전화를 받고 슬림 자거리 쪽으로 갔는데 가는 중에 XXX의 전화에 돈을 빌려서 갔습니다. 같이 담배를 틀으면서 현금 5만 원권 40내 200만 원을 유용사의 주머니에 자연스럽게 넣어줬습니다. 실제로 관악경찰서 강력 2팀 회식 자리에 그가 잠깐 들렀던 날이 있습니다. 2월 18일 그는 건물 화장실 계단 앞에서 위경사에게 돈을 건넸고 이번에도 돈은 정 씨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 밖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삼공 춘영교회 편의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날 그 사람을 그 마약사건 정보원을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만난 건 맞는데 만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돈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갑자기 내가 빌려줬다 이렇게 나타나고 교명한 거죠. 200만 원을 건넸다는 그날 유 씨의 휴대전화 위치입니다. 그는 밤 10시 47분경 송파구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36분 뒤인 11시 23분경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엔 돈을 빌리기 위해 역삼동의 한 교회 앞에서 정 씨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다지만 중간에 역삼동을 둘러 송파에서 신림까지 36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유 씨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중간에 돈을 빌리기 위해 역삼동을 경유했습니다. 소요시간은 총 58분 36분 안에 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유 씨는 위영사와 만날 때면 대부분 자신이 계산했던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반 농담식으로 5만 원 빚은 형이 내고 5만 원 위는 네가 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밥을 먹자고 그래요. 갑자기. 왜 당신랑 밥을 먹어야 되지? 아니 됐어. 거절을 해요. 제가. 문자가 와요. 아 서운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또 미안하잖아요. 내가 말을 좀 이 사람 기분이 나 때문에 상했나? 아 그럼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그럼 편하게 와. 이렇게 일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전에는 네가 샀다.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이없는 혐의들이 계속 추가됐습니다. 위경이는 구체소 안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모든 세포를 깨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몇 분에 만났고 결제를 어떻게 했고 얘가 옷을 뭐 입고 있었지? 이런 것까지 정말 정말 진짜 다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갔어요. 면회를 이 형사가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것 좀 알아봐달라 이것 좀 알아봐달라 그거 가서 다 알아봐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 증거는 뭐 이용수증이나 무슨 저기 타임라인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궤적이 동료 형사들은 위경위에 손과 발이 되어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횟집에서 본인이 접대를 했다. 근데 금액이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게 이제 범죄사실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때랑 이제 결제 카드 결제를 제가 했으니까 그 이제 결제 내역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제출을 했었죠. 마약사범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도 변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얘 그럼 거짓말했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아 그럼 그건 빼고 이것만 빼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 위형사를 제보한 이후 2016년 12월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된 이 기름의 9월까지 유 씨가 정정욱 검사실에 불려간 횟수는 68회 2, 3일 간격으로 검사를 만났지만 조서가 작성된 건 10번이 채 안됩니다. 유 씨의 진술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지 살라고 그런다 쳐 지 살라고 별 짓을 누구든지 못하겠어요 다 되지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몇 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아 이 새끼 좀 말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막 말이 바뀌고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이런 게 금방 느껴져요 그 유X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번복된 조서를 보더라도 그게 나오잖아요 계속 번복되는 게 보통 그럴 때 형사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자꾸 나가리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신뢰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나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진술 간에 모순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그 진술은 안 쓰는 게 원칙인 거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어떤 증명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기소 자체도 안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이고요 뇌물을 줬다는 유 씨의 핵심 증언들이 10번 넘게 바뀌며 신빙성이 의심됐지만 검사는 그대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형사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아빠랑 같이 올게 그러고 나왔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저 혼자 마트에 가서 다 사다 놓고 준비해놓고 오늘 아빠와 이러고 나왔는데 저 혼자 집에 가니까 큰아이가 아빠는 아들이 저한테 고짓말쟁이라고 엄마가 이제 엄마만 믿을 거야 유독 아빠를 좋아한 아이들 경찰 아빠는 아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5살이었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엄마 아빠 왜 왔나 아빠가 일이 많아서 지금 못 오셔 엄마 아빠 혹시 하늘에 멀리 멀리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못 오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가는구나 형사생활하면서 원래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편도 그렇게 울진 않은데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2018년 봄 최영사는 유 씨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놈이 왜 자꾸 부풀이냐 없는 걸 다 쳐 만들어서 만나고 싶더라고 그날 갔어요 혼자 혼자 가서 했는데 하필 또 그날이 출전을 갔더라고 검사실로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죠 서신을 남겼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답장이 온 거야 구치소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우가 진실이 아우가 진실이 의혹된 것을 밝히면 형님께 무죄가 선고되는지요 저야 어차피 지금 사는 징역에서 위중 추가되어야 4에서 6개월입니다 형님들께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님이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검찰에서의 진실이 허위였다는 걸 시사하는 편지였습니다 또 다른 재소자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유 씨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사들이 경찰 사건을 좋아한다며 관악 경찰서에 있는 아는 형사의 생눈을 파버리겠다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생눈가를 파버린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세계에서는 없는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서 작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들한테 일부러 파서 먹이는 경우도 종종 없으니까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던 날 편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영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삼겨냈습니다 판결하시고 남편 전화보시고 고생 많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닿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분 알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억울한 거 정말 생으로 고생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위로의 말 당시 수사와 1심을 담당했던 검사는 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정정욱 검사 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 수첩의 상기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이런 전화를 못 받게 돼서 전화 끊겠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정욱 검사는 진술이 일부 변경됐지만 중요한 부분에선 일관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검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정의로운 검사님들도 많으세요 와 이래서 검사구나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마약사범이 하는 얘기를 거짓말인 걸 몰랐다 몰랐다면 사실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몰랐으면 무능한 거 알았으면 범죄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